일반 유부를 획득합니다 전등 먹고 살아야지 훅하주네 많이 나오네 훅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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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와 나 마찬가지다 너는 후파다 명예후벽하게 좋겠지? 지금 몇 시인지 알아? 새벽 4시야 새벽 4시에 슬더스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채워줘 잘 가고 증폭 편향 기계학습 편향 정도는 널 만나기도 한데 눈물이 난다 인공눈물 어디였어 아까 쓰던 거 편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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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똥똥 그나마 노상목이 덜똥이다 엘리트를 죽이려 눈물 좀 흘릴게요 눈물 좀 흘릴게요 체력이 가득 차면 어쩐지 눈물이 투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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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껑 어디였지 여기있다 여기있다 호올로그램 걷어내기 걷어내기나 긁어내기 투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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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주댕 투룩 고민이 많이 되네 복실아 아씨 맨날 저 엄마는 아이 투비 복실이를 향한 해정이 없는게 아닐까 투비 으아아이 아님 아이씨 아이씨 뭐야 병불서지 편향이었어? 시드하고는 고약하네 아이씨 귀 아픈 이번 미션클하면 가져가고 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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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빔빠빠빔빰빰 빵빰빰빰빰빰 아이씨 하위모술만 써도 도움이 안되어 어? 아 위원해 이제 재활용 용도야 겁나 세네 재커? 광어로 쏴야되고 아 가운데꺼 때릴걸 오우 예 쪼개는 가면 에너자이저 이 디펙트 너무나도 강하다 잊고 조금씩 저희가 어디 가сть 이럴 인연 이럴 이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소주 안 먹어도 되겠지? 양초 어딜 있니? 소주 안 냅둑 예 죽어라 개쌘네 진짜 아씨 어 괜찮아요 연락 다 있어 하 위모님 어디 계세요 하 위모 따세 아니 이거 왜 자꾸 나오 꼽았네 1클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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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미쳤나 4클릭 1클릭 1클릭 양초 양초 어딨냐 충전기도 얼마데 냉정합네 냉 냉 냉! 냉! 헤어스타일 멋진데요. 디펙트 대머리잖아. 상점 주인 인성. 냉정하면 언제 먹지? 아, 아 제발. 선생님. 그러지 마세요. 꼴 받음. 몹시. 꼴 받음. 콕. 워isen 한 명. 파스터를. 뇌시어 갑니다. 하아 어. 색상이다. 뇌시어med. 첫 턴에 써질's 해량은 Otis. 아 어 병속의 폭풍은 어떻습니까? 첫 턴에 서지 편향 되는데 의미 없죠 아이고 세상에 아 왜 깨셨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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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슬더스 첫 삼백 시간이에요 감사합니다 멋있다 병 서지 서 병 서지 병 편향은 또 처음인 것 같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땡기고 체만 되는 거죠 아이고 냉기고 체에다가 재빈 없는 걸로 강원도 써야 되는데 냉기고 체만 되는 게 없다 오한 괜찮을 것 같다 오한 오한 괜찮을 것 같다 이럴 땐 진짜 양초 간절한다고 이럴 땐 안 나오지 오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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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크림인데 오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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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! 와아 이거 와 진짜 아니 와 어이가 없네 아니 아니 도망도 못간다고 물리스려서 다행이다 그래도 여기서 쟤가 안 때려서 숱? 아니 에너자이저 몇 장 쟤야 아니 뭐 다행이다 그만큼 그만큼 힘이 나신다는거지 그만큼 힘이 나신다는거지 그만큼 힘이 나신다는거지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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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겠다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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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달팽이가 맞던가 봐 아잇 드루고 돌아지 말아 괜찮네 오 오 2번 들어오는 퇴원 오 이거야 오 하우이모가 제일 술보고 제일 까진 아니겠다 제일 술보는거는 파지지 기중시전이지 아 근데 결국에 냉기 만드는 카드 안 남아왔으면은 흡 하하 지 xonas 아잇뭐야 아잇 에임빛나갔어 아 그거 님들 채팅 그렇게 치면은 빛나간다고 움직이지마 빛맞으니까 그 왜 버추어카 갈때 썬바리 헬미하면 총맞잖아 병탐색 돈이 없네 성급함 얼눈 긁어내기 삼병 또 다 나왔네 왜 맨날 삼병이지 이거 뭐 지워야되지 아이 그리고 냉기 결국에 안나왔어 미치겠다 미쳤나봐 아니 냉기로 방어도 올려야되는데 아니 이게 성급함 써야되나 성급함도 괜찮을것 같긴한데 아 뭐 냉기가 하나도 없냐 미쳤낸것다 파지식 지어도 이중시전 때문에 오한 사라지 어이 눈누님 눈누님 파포 복포 무포 무슨 포션이 정답일까 복포로 취향 막을 수 있고 파포 파포 파포는 파포는 뭐 없겠다 무포로 이제 어둠의 족쇠 순수 네 뭐 직감 능숙 강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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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없네 직감 능숙 폭포가 제일 적어긴하다 비닛 비닛값이 알기좋게 하이고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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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파 또 진짜 이승 Anda 걸렸네 까 보다 서 아 이거였구나 아 아우 잠깐만 아 그래도 안맞았으니까 됐다 알고리즘 저기 있으면 저걸로 막으면 될 것 같고 성급함으로 골칫거리 지우고 돌릴 수 있고 하위모를 지워야 되나 하위모를 지워야겠지 뭘 뭘 지워야 되지 골칫거리냐 하위모냐 하위모 지우자 아니다 하위모 있어야 재발용이 잘 도니까 저걸 지워야 되나 저걸 지워야 되나 그니까 상태이상을 지워야 병이가 도니까 재발용이 있는 편이야 아무래도 하위모로 상태이상 지울 정도를 올라가니까 전형적으로 그다음에 수을장 가진 한 방안 여러지 수을장 수을장 정전 수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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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활용 부상이랑 재활용 부상 같이 잡히긴 하네 그럼 이거 돌리고 아니구나 장갑은 아니다 그때 돌리는 건 맞아 해치웠다 이시 지워야되나 부상 재워야되나 부상 재우는 게 맞겠지 좋아서 잘 가고 사사사 삼삼삼 대신 대신 대신